흑인사람 발음, 막 이렇게 다양한 발음들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발음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열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제가 스크립트 없이, 스크립트 없이 제가 사진만 여러분들한테 돌려가면서 제가 다시 한번 들려 드릴게요. 그런데 사진에 자막이 다 나와 있어요. 무슨 뜻인지 분명히 아실 거니까 뜻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어들이 하나하나씩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가볼게요. 준비되셨죠? 아,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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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항상 여기와는 여기와서. 여러분이 상관없어. 여러분이 불러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뭘? 아무 문제는 없지? 첫 번НАЯendi게 되os Then everything everything goes hell no offense If you want me to go down this snarling hole, fine but only if we do it my way It's tight down there If I run into something and have to get out quickly I don't want you all jammed up behind me and you'll get me killed I'll take one person not you, either You've got Merle's gun and I've seen your shoot I'd feel better if you'd be in that store watching those doors covering your ass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들리세요? 여러분들 좀 들리시나요?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요 제 방송을 잘 참여하셨다라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점검을 하시기에 가장 좋은 기준이 뭐냐면요 바로 저희 방송은요 처음 들었을 때보다 두 번째 들었을 때 그 다음에 저희 마지막에 들었을 때 더 많이 들리셔야 돼요 만약에 더 많이 안 들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영어를 못해도 더 많이 들리셔야만 되는 프로그램으로 이 방송이 진행이 되는데 만약에 잘 안 들리신다 그러면 참여를 제대로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방송에서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이 하세요 시청자분들이 아 이 방송 헤이준TV 방송 보면은 막 영어가 느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친구들한테 사실대로 얘기를 해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프리카 TV 보고 아프리카 TV 보고 영어 100점 맞기를 바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는 저는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리스닝을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귀를 열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저는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늦게 들어오셔서 아 나 이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희 유튜브에다가 구하준을 검색하시면 제 모든 동영상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매일 밤 10시에 생방이 진행될 때 여러분들한테 알림이 뚝 가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추천 즐겨찾기 눌러주시고 저희 방송 매일 밤 10시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